안녕하세요 k-pop 튜브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RM진 슈가 제이홉 지민 비정국 2 코로나19 장기화에 결국 월드투어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20일 오전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공식 sns의 월드투어 관련 공지글을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bts 맵오브더 서울투어에 대한 팬 여러분들의 긴 기다림에 부응하고자 공연 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여러 불가학력적인 변화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공연과 동일한 규모 일정으로 공연 재개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투어를 취소하게 됐다. 고 알렸습니다. 이어 난해 2월 서울 공연 취소 3월 북미 공연 연기 등의 조치가 있었고 유럽 및 일본 공연은 티켓 판매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전체 투어 일정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며 전면 취소를 알려드리게 되어 더욱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북미 지역 공연 티켓 예매자께는 티켓 구매처를 통해 환불과 관련한 이메일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라며 재개를 기다려 오신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한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정과 형태의 공연을 새롭게 준비 중.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들이 지난 5월 발매한 싱글 버터는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17일 발표한 최신 차트 8월 21일에 핫107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6월 5일자 차트 진입과 동시에 정상에 올랐던 버터는 7주 연속 1위를 포함 통산 9번 1위를 찍는 등 3개월 가량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발매한 신곡 퍼미션 투덴스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퍼미션 투덴스는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을 제외한 빌보드 글로벌 6위, 빌보드 글로벌 215위, 핫100 차트 55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